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찬양으로 한 시간 그렇게 시간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시간을 속량했다면 시간을 구원해냈다면 천국에 쌓이는 시간이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샀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시간이다 그 말인 거예요 새해에 주님을 내가 그래도 더 닮아가야 되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지 그래서 양육 또 훈련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에 영원히 남는 시간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마냥 막 정정정정정 거리면서 바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막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해요? 구속하라 그렇게 시간을 구원해내라 할렐루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